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복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상 10장에서 12장입니다 역대상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끝이 나고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죽음 다윗의 등장과 그의 행적 그리고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천년 역사에 남을 모범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10장에서 1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26일 역대상 10장 블레스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스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부하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스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스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발매하마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여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스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스의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스의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란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스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루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루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위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려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러하사린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불렛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불렛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불렛의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불렛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불렛의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하며 이 세 사람이 불렛의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하베아우 아비세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국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귀비시오 그 손에 든 창이 뱉을 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다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하베 아우아사의 헬과 베델레엠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사람 삼훗과 불론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시푸게와 아우아사람 일레와 너도바사람 마하레와 너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사람 아비에르과 바하룸사람 아스마고익과 살본사람 엘리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가리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사람 헤베르과 불론사람 아이아와 갈멜사람 해수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다네아우 요엘과 하그레의 아들 미팔과 암문사람 셀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하베 무기자본자 베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밭과 루벤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델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아와 아로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레아우 디스사람 요하와 마하위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합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사람 야하셀이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여 다음은 요하스이니 기부하사람 스마하의 두 아들이여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세엘과 벨렉과 또 부라가와 아나도사람 예후와 기부하사람 그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셀과 요하난과 그대라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리아와 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둘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들아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세에 이르러 다위세계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오 둘째는 오바디아여 셋째는 엘리압이여 넷째는 미스만나여 다섯째는 예레미야여 여섯째는 아떼여 일곱째는 엘리애리여 여덟째는 요하나니여 아홉째는 엘사바시여 열저는 예레미야여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자는 백부장이오 그 큰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당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소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자손 중에서 요세에 이르러 다위세계 나오며 다위시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두리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위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위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주의관을 삼았더라 다위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위세게 돌아왔으나 다위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다위시 시글락으로 갈 때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리데이니 다 문하세 천부장이라 이 머리가 다위시를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주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위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위세계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루어 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무라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사머리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 하는 자가 5만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슬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명이요 요단 저편 로우벤 자손 가 가 자손 가 무라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명 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롤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 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곰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10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길보아산 다곤의 신전 길러안 야베스 헤브론 예루살렘 바스담밤 아둘람 굴 르바임 골짜기 베들레엠 시글락 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무기를 가진 자 길러안 야베스 사람들 다윈 요압 다윗의 용사들 입니다 역대상 10장의 시작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40년 통치를 포함해 사울의 모든 행적을 다 생략한 것이며 사울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블레스 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80세 나이에 자살로 삶을 끝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 또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에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길라안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마침내 열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우수화 때부터 400년이 지난 그 당시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일을 두고 3회로하 5장 6절에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성을 점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열두지파 모두를 위한 수도로 부각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도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요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휘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처럼 다윗의 조카 요압이 다윗정권의 우두머리 즉 지휘관이 되고 30명의 용사가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과 함께 용기를 내었던 다윗의 용사들 즉 다윗의 군대 조직 입니다 먼저 다윗의 군대 중앙 조직 에는 군대장관 요압과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 용사로 구성된 상비군으로 그들 휘하에는 12개 반이 있었고 그들은 매월 1개 반이 돌아가며 근무하는 종교군으로 1개발의 반열은 2만4천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별도 조직에는 시위대 대장 부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과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늘 함께했던 53명의 용사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이 53명에 대해 사무엘라 23장에서는 37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중에서 6명의 용사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첫번째 세명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들은 가장 충성스럽고 능력 또한 최고였던 대표 사민입니다 야소부함 엘라하살 그리고 산마입니다 두번째 세명은 첫번째 세명처럼 충성스러웠으나 능력은 그들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요하베 아우인 아비세 시위대 대장 부나야 그리고 무명의 1인입니다 사무엘 별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는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베들렘 성문 곁 오물물을 길어온 일화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에 적진에 뛰어들어가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렘 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하메 아둘람 굴은 베들렘 남서쪽 약 20km 가드 남동쪽 약 14km 지점에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물이 좋지 않아서 다윗이 베들렘 은 예루살렘 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 회발 약 600m 에 고지 되 있습니다 베들렘 성문 곁 우물 이야기는 블레셋 과 이스라엘 이 전쟁할 때 일어난 이야기로 다윗 진영은 아둘람 군처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 의 요새가 베들렘 에 있던 상황 이었 다윗은 이 일에 대해 자신이 반성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이 요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다닐 때 활란 겪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는데 그 수가 자그만치 400명 이나 됩니다 이후 그 숫자는 600명 과 그 가족들의 숫자로 늘어납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해 블레셋의 시글락성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의 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시글락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부엘세바 북서쪽 24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글락은 유다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시몬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다윗대까지도 미정복지역이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이 점령한 땅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였는데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바로 그 시글락에 거주했습니다 그때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하였다가 되찾은 후 그 후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도와준 열두지파의 용사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롤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즉위식에 열두지파의 모든 군인이 다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제거라는 일에 협력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지파별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두지파 중에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통역자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넘겨받은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는 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대관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통역의 최전방으로 끌어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기발으로 출발했던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인수하고 이스라엘을 안정화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용사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고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권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Right now, exactly, all in the espaço to visit Muslim The ottoman for National Park The Mount Everest生 Re rainfall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charismatic church band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more than 15 miles from theologic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